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는 라면뽑기랑 열쇠뽑기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근데 열쇠도 상품이 그래도 좀 잘 들어있어서 하나 여기 두개 들어있고 여기는 세개의 세트 3종 세트로 선생님이 넣어주셨습니다 잊었다 잊었어 그래서 라면 하면서 열쇠도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또 나름 잘 가져가긴 하더라구요 네 제가 라면 뽑으면서 열쇠까지 한번 잘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뉴돌이 방향이 기억이 안나네요 일단 일단 오른쪽으로 했는데요? 어 요거로 했는데? 오른쪽 괜찮네요 오른쪽 괜찮네요 좋아요 저희가 저번에 여기서 라면 뽑아서 먹었는데 요거 덜해도 더 매콤한거 맛있긴 하더라구요 응 근데 막 엄청 많이 맵지 매운건 잘 모르겠던데 그래서 조금 더 맵긴 해 확실히 어 이제 나와야돼 참을께라면 어후 이런 이런 좀 타이밍이 안맞나에? 그냥 잡아야겠다 그냥 잡아도 되지 않을까? 응 요정도에서는? 어? 붙어졌네 붙어졌네 어? 어? 아니 열쇠를 뽑아도 돼요 응 그래야되나? 그냥? 응 그러면 그러면 응 여기 있는 일단 신화면은 어? 그래도 예민해서 아 그럼 맞아 여기 앞에 있는 신화면 두개나 치워야될 것 같아 응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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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워? 치기 회전을 따라서 응 건면이 좀 무서운 것 같은데 얘가 좀 무서운거? 다섯개가 들어서 그런가? 아 그런가 봐 여섯 잡혀! 그렇지 오우 에이 힘들다 잡지마 아씨 만화 하나 못 뽑았어 그렇네 이런 극한의 손해를 보는 것들 아니? 응 왜 쇠를 뭐 잘 뽑으면 나쁘다 할 수 있지 나와 라면 숙소치는 아깝긴 하지만 응 왜 쇠를 빨리 뽑고 칠파하지 뭐 응 그래야될 것 같은데 라면은 솔직히 의미 없으니까 어떻게든 있으면서도 좋긴 한데 천원 이천에 나오면 모르는데 이거 아니잖아 시발 빨리 오른쪽 유래저래가 좀 잘되네 자리야 안되볼 것 같긴 한데 신나면 좋습니다 어 어디갔어 유래저래 나쁘지 않았네 네 왜 이렇게 안 흔들려 아우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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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 살짝 휴가 자꾸 당겨도 이르르르르 했는데요 오 흐흐흐흐 자 이러면 열쇠 두개 나쁘지 않습니다 대충 한번 쳐 오 아이고 아이고 구멍이 들어갔는데 어 아깝다 그렇지 오 오 아이고 아이고 에이 안 먹겠다 일단 오 키에 큐 어 맞네 키에는 없네 그래 아냐 하나도 잡을까 응 그래야될까 너무 부석이라서 응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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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얘 꺼내면 얘 막 버틱이 잡고 가는 거 알죠 사실 코코볼이 더 맛있을 것 같아 저 색 오레오도 엄청 맛있고 오레오는 더 하얀색만 골라 먹어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우와 너 이 피계로 꺼내려 하냐 너 대도 안 넣어 오 우와 나 저 피계로 꺼내는 줄 알고 진짜 끔찍할 뻔했네 진짜 큰일 날뻔였어 가자 오 오 오 오 코 돼지 코골입니다 코골이 여기는 요리조리가 좀 달랐나?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이거 왼쪽 왼쪽 왼쪽? 아이고 이게 높이가 확실히 얘랑 쟤랑 좀 달라가지고 이거 온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맞다 시골? 아니 그냥 딱 바로 왼쪽 애매하네 아니 뭐 축구 촬영이라도 밀고 가도 되잖아 응 집에서 누워 아니하다 그러면 이건 거? 이거다 한 번 남았어 응 그래도 이럴 때 잘 잡기 때문에 짠 오 방향을 그렇게 찾았는데 방향을 잘 찾았어 어? 어? 와 집게가 갑자기 집게가 좀 이상하다 집게가 좀 이상한데 집게가 좀 이상한데 집게가 좀 이상해졌어 나이스 안돼 와 저 코골아가지고 뒤로일 뻔했다 집게가 방금 왼쪽으로 안 갔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엇카 안돼 빨리 이게 진짜 엇가지 진짜 엇갈라지 날마 날마 날 그리지 말고 으아아아아아 까비 저거 오른쪽 파는 딱 알잖아 응 타자야지 아 이거 진짜 미쳤나봐 어 아 땅 아니 앞에서 몇 번을 나오는 거를 자신해 보네 오 왜 바살살살게 안걸렸고 나무는 안걸리고 어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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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애가 엄청 무겁다 말만 거리지 말고 아하 그냥 그냥 한 번 내가 더 괜찮지 그냥 한 번 남았다니 계속해서 응 우린 아깝군 아프지 않아? 솔직히! 오! 다행이다 또 또 또 또 또 또 이상하게 되려고 또 또 까려고 한다 이거 시동 슬슬 걸고 있지요 나와야지 앞에 참깨라면 딱 하나 뽑고 뽑으면 되겠다 이거 나와야지 솔직히 이렇게 잘해주는데 아! 이거! 나 잘못했다 이거 아 너무 아쉬워요 대단해 참깨라면 시작 가자! 그 다음에 참깨라면 지갑은 잘 들어가야 되는데 회전! 그래 봉지 끌어당겨! 남은 뒤에 딱 세 번인데 세 번에 못 뽑으면 나쁘지 않지 아니 그건 진짜 이게 앞뒤지게 하기도 잘 안 나오네 직계가 벌려 이게 요리조리 이게 맞는데 벌리니까 이게 이렇게 그냥 다물어 버려 이거 그냥 잡아 까비네요 안 나올 거야 이건 오! 보니까 안 나올 거라 해서 나왔다 자 여기가 라면 2개 3개 하고 열쇠 2개까지 열쇠는 다 뽑았네요 재미냐석 사냥 성공 카노 돌체라테가 더 맛있겠다 응 이건 맛있겠네 돌체라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점심 간식이 코코볼, 컴프라이트, 오레오 맛있겠다 와 3종 세트! 어 맛있겠다 이거 그니까 집에 없었는데 그치? 오오오 좋은데요? 아주 좋아요 오늘 거의 장 한바탕 구워가는데 이런거나요? 스티마트로 왔다 거의 기념인데? 뭐 어쨌든 이렇게 열쇠도 다 뽑고 나쁘지 않게 뽑았으니까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 영상 재밌게 보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 너도 어 너도 어 coup 아 f